큰 실상 밝아 산책을 찾거나 지난 시행 중에서 촬영하는 일을 상상화해 주십시오. 이곳 가지고 계신 희망의 전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환영상 경부의 신분님께서 성불들 초상력을 해주실 때 축복받을 성불들을 높이 뒤로 올려 주십시오. 주교님이 밖에서 나이고 계십니다. 성불들에 조직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들에 조직히 기도해 주십시오. 성불들에 조직하게 가득을 써반다. 성불들에 조직히 기도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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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을 주의 주 우리 주가 그린 천국의 아름이 하늘이 나 스선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의를 베푸소서 세상의 내부세인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성무름병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의 자비를 베푸소서 성무름병에 앉아 계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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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 아저씨여 세상 이분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기로 우리를 주의해서 웃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입어 당신의 아버지님을 살리기를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반응을 영원히 환기를 드립니다. 아뇨 오십시오. 그분께서 보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치는 자들도 웃고 땅의 모든 인정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뇨.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에 오실 찬양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를 안파로 오랫다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양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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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나는 진리를 질문하려고 뛰어났으며, 진리를 질문하려고 세상이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견진 성사받으시도록 축하드립니다. 오세요. 기쁘신가요? 미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견진을 추구하는 이유는 견진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그런 성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성사를 통해서 이제 성숙한 신앙 생활로 나아가는 어른과 같은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른이 될 때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느님의 마음을 패하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바라실까? 또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것일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